여러분 앞으로 페스티벌 시즌이에요 저는 이렇게만 놀아주시면 앞으로 우리 페스티벌 공연계가 정말 성원할거라고 믿습니다 공연문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저에게 의미있는 공연을 저희 무대를 만들어주신 그리플러그드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 페스티벌에 함께 할 수 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놀 수 있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수련님뿐만 아니고 나머지 멤버들도 노력해서 수련님 건강 되찾도록 제 빠른 시일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이 삶아짐으로 할게요 teraz urez 두 두 두 두 두 두 두 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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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